데케이드 오블러 호기심의 10년 XSFM 걸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우리가 시사 매체를 탐독하는 이유는 상황에 대한 조감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감도는 새해에 눈에서 내려다본 그림이고 사람은 원래 그렇게 못 보죠. 조감하는 능력을 인류에게 가장 크게 키워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4년 여름휴가철 파케문학관 스타크래프트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558의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참 미안합니다. 미안한 일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요? 자기랑 동갑인 게임을 해보라고 싶습니다. 빡세죠. 내가 그래서 난 해볼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네. 문학인 계시고. 안녕하세요. 다만 오늘 출근해서 들었더니 1대1을 꾸준히 지고 있었댑니다. 컴퓨터와 1대1. 숱한 패배를 겪으며. 그때가 제일 재밌지 않아요? 너무 열받았어요. 기본 소양은 갖췄구만. 전 그런 전투 게임을 거의 안 했거든요. 잠시 후에 이 얘기를 확인해보시고 유튜브에 한 줌도 안 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타임 스탬프를 깔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깔았습니다. 스타의 얘기를 들으실 분들은 뒤쪽을 꼭 눌러주세요. 뉴스라운드업을 진행하고요. 뉴스라운드업. 히스토리 인 더 메이킹. 할 게 많아서요. 나름의 조감도를 살짝만 좀 그리고 가겠습니다. 몇 가지의 중요한 이슈들을 보겠습니다. 아, 문학인 심심하지 않겠어요? 뉴스라운드업. 뭐, 알아서 놀고 계세요? 아, 예. 뭐, 난 가끔 말도 합니다. 그건 그래요? 네. 법카 이야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논란 아닙니다.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대전 MBC 사장 재임 3년 동안 서울 자택 근처에서 법카를 수시로 사용했다고 M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업무 추진비, 접대비 명목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썼고, 그 중 자택 반경 5km 이내에서 결제한 내역만 87건, 1,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용처는 실외 골프장, 유흥주점 등이었고요.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는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관두는 날. 이진숙 후보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맞게 사용을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최초의 일성이 그거였어요. 정상적인 사용을 마치 부정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는 악의적 프리입니다. 사표 4날 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기사가 몇 없는데, 제과점에 가서 두 번 긁었어요. 44만 원, 53만 원. 본인 퇴직하는데 직원들 질 과자를 샀대요. 사장의 정성이 갸륵한데. 그럼 그걸 법카로 사는 건 일반 기업에서도 이상합니다. 그렇죠. 선물인데. 지 돈으로 사야지. 자기 돈으로 사면 정성인데, 법카로 사면 회사에 연맥이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 해명이 말하지 못하는 게 있죠. 술집이죠. 유흥주점 86만 원, 단란주점 160만 원. 이게 한 번은 아닙니다. 두세 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표시가, 등록이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그냥 식당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노래방 50만 원 세 번 간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패한 기자가 있습니다. 집으로 그렇게 말하는. 예전에 이런 법카 유형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 갔을 때. 확신을 가지고 말하더군요. 그 사람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빼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 같은 단어들. A. 성매매일 확률이, 이건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높다. 저는 다시 물어봤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냐? 50만 원 정도다. 그때 또 마침 그런 걸로 제가 물어볼 일이 있었어요. 는 성매매로는 적절하거나 싼 비용이다. 하지만 너는 술을 저만큼 먹을 수 있냐? 라는 반문에 제가 줬습니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 분의 설명입니다. 성매매는 현찰 팁이 중요하다. 시작 단가 플러스 알파를 쓰고 본인이 기본 서비스와 주대를 법카로 긁는다. 이 설명을 떠올리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아까 권조에디터가 설명해준 답이 흥미롭습니다. 법적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으로 등록된 거지. 식당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근처 주유소에서 깡을 하죠. 그럼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식당에서 랍스터, 한우, 케비아, 삼합 같은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주대를 비싸게 매기고요. 12년산에서 18년산 올라갈 때 한 100만 원씩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기본 세팅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처에 항상 주유소라던가 뭔가 소위 말하는 대량 결제할 수 있는 가게들이 있고 거기랑 모종의 미략이 있죠. 그리고 법카를 들고 다녀본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문제. 성매매를 염두에 두고 이걸 뒤를 파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나쁜 사람은 한 가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이건 헬마가 한 말인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말씀을 드리면 헬마는 잠시 중동에 돈을 벌러 갔습니다. 바쁘십니다. 때 되면 오겠죠. 네. 그렇게만 말해두겠습니다. 미국? 미국 대선에 대진표가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를 했죠. 무려 트위터로 사퇴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4억인 트윗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흔치 않죠. 흔치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겠죠. 차기 후보로는 카몰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넨시 펠로시와 오바마 부부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 문제로 내 흉이 지금 있는 단계에서 방송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일단 해리스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전직 검사 해리스와 범죄자 트럼프라는 대립구도 그리고 트럼프보다 20살 젊은 나이를 내세울 계획입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저 늙은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거의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가 되었죠. 네. 공화당은 이미 공격을 개시를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실책에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경제정책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멕시코 국경 문제 그러니까 즉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트럼프의 레토릭은 그거죠. 내가 좀 더 높은 벽을 쌓자고 했을 때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밑을 긁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밑도 깊게 팠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정도의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역사상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경선 승리했던 후보 지금으로 말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교체된 적이 몇 번이 있고 제가 지금 세 번인지 두 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민주당은 그 대선을 다 졌습니다. 다만 지금 카멜라이리스 캠프의 시작이 프레쉬합니다. 일단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네. 일성으로 재생산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이든이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던 주제였죠. 우물쭈물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조에 대해서 소개해 줬는데 한국의 정치공화 여층이 심정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게 이번 민주당이 내세우는 검사 대 범죄자 프레임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한국 보수 지지층도 범죄자 대 범죄자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다릅니다. 한국은 군부 부역자들이 검경을 수족으로 부리다가 민주화된 이후에 머리에 해당하는 군부가 날아가고 경찰의 권력은 지난 전부까지 지방경찰청으로까지 나눠주면서 관리가 됐고 그때의 권력을 그대로 쥐고 있는 검찰이 꾸준히 정치 권력의 한가운데 있다는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죠. 기소를 해도 대배심이 막으면 그만. 대배심은 시민들로 구성돼 있고 시민 대배심들이 검찰을 붙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증거가 왜 이렇게 부족해? 다시 해와라고 하면 날아가게 됩니다. 지역의 검사장은 그리고 민선이기도 하고 검사 동일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유죄선거를 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소율이 높고 유죄율이 높은 검사를 정치검사라고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유능하다고 보면 되는 편인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검사인 게 미국에서는 득이 된다. 그건 그렇고 우리 언론이 매우 이성적으로 작금의 남북관계를 볼 때 트럼프의 당선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종편에 나오는 늙은 패널들 중에서는 그냥 미국의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과 비슷하게 그냥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완전히 맞는 말이고 다만 때로 궁금한 건 괜히 이게 구만리 밖에 시민 입장에서 미안하잖아요.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해외에. 때로 궁금한 건 이런 그림을 그려보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돼. 그럼 국경 관리가 폭력적이 돼요. 국경 관리가 폭력적이 되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멕시코의 카르텔 말들을 더 잘 듣게 됩니다. 멕시코의 전국은 더 불안해져요. 달러가 약해지겠죠. 쇄국 정책을 펼 테니까. 그러면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안 그래도 쪼그라들었는데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러시아의 자원과 이야기하기가 편해지고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받고 석유를 팔기가 좋아져요. 브릭스가 국제실수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져요. 쉽게 말해 미국이 망해요. 동시에 트럼프는 중국의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럼 중국과 무역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한국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은 일일까? 미국 시민들한테 미안해요. 일단 나성인의 가정경제에 나쁠 겁니다. 아, 그러면요. 갑자기 걱정이 확대네요. 그 외의 변화들은 제 입장에서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는 정도입니다. 자, 최근에 마트를 갔더니 휴일에 열어있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특정 지역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마트들이 나오고 있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곳들이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이 과정을 추적을 했는데요. 노동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원실에 따르면 관련 회의에는 마트 점장들만 참여를 했고요. 지자체에서도 노동자 의견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휴일에 시던 걸 평일로 바꿉니까?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관련법에 따라서 지자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하는데요. 마트 노동자가 협의회에 포함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곳들에 한해서. 모든 지자체를 다 따져봤을 때도 그렇고요. 우와 그렇군요. 이번에 바뀐 곳들도 당연히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이에 정혜경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괄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자체가 못하니 국회에서 바꾸겠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샤넬 코리아 노조 모셔서 했던 얘기 있었습니다. 마트나 아울렛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휴일이 평일인 게 좋을까? 사람이 휴일에 못 노는 게 좋을까? 악플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추가 수당이 있지 않냐? 하나 없는 데도 많고요. 둘. 네가 받고 일해보시고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 지방정치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라도 반영하면서 휴일 격주 영업이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 마트가 휴일을 쉬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가 EU의 전부라고들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이유는 직원들이 휴일에 애들이랑 놀고 마트 손님도 돼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지자체들이 직원들한테 안 물어보고 휴일을 평일로 바꿨다는 거죠. 이 지자체는 광역은 대구 부산. 기초는 청주시 서초구 동대문구래요. 민주당 입장에서 다행이죠. 다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꽤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 선거방송을 들으시면 좋은 일. 정혜경 의원 같은 전문가가 하나 있어서 다행입니다. 국회에서 했던 좋은 일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주살제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시행 결과 퇴사율이 낮아지고 간호서비스 질이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 노동시간은 평균 9시간 40분 줄었고요. 참여자의 일생활 균형 만족도는 3.7점에서 5.5점으로 올랐습니다. 그 결과 전년보다 퇴사율이 3.6%포인트에서 8.8%포인트 줄었고요. 간호서비스 질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로부터 접수한 친절건수라는 걸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전년보다 2.6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모든 병동이 주사일제로 운영됐던 건 아니고요. 주 5일제로 남아있었던 곳도 있는데 이곳의 퇴사율은 전년보다 늘거나 비슷했고 친절건수 증가폭도 더 작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양대노총도 관심이 많아서 연구인력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한국노동연구원이 계속해서 상주에 있었다고 해요. 자료로서의 신빙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번 세미나 토론회 간호사 이수진 의원. 일하고 이제는 부를 필요 없죠. 판사 이수진 전 의원이 갑자기 버서커가 되더니 사라지셔가지고 이제는 성남중원 이수진 의원이죠. 여기서 한 토론회예요. 세브란스 병원 노조가 의원실에 먼저 접근한 건지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공생하기 좋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관련한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숫자를 러프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퇴사율이 3분의 1로 줄었고 친절평가건수가 150%가 늘었고 일과 삶의 균형도에 대한 간호사의 평가 점수가 50% 늘었다. 정치가 이런 일을 하면 보도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흰둥이가 있고 누렁이가 있어서 삶의 패턴이 다르고 노동 조건이 개선이 돼도 누구는 인생이 비극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 스트레스의 절반은 내가 강원랜드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물어봐가지고는 이런 결과를 못 얻습니다. 하지만 전체 비율이 달라지면 그 확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세브란스 병원의 실험은 게임 디자인 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구직자 수가 20%를 넘어서면 강력범죄가 0.5% 늘어난다. 뭐 그런 법칙이 존재한다고 치의자고요. 그러면 구직자가 20%를 넘어서면 모든 시민들은 예전보다 밤길이 무서워지겠죠. 생산성이 줄어들고 행복도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세브란스로 말하면 간호사가 퇴사를 덜 하는 만큼 간호사 전체의 경험치가 늘어요. 의료사고 가능성이 감소하고 간호사 내 가족이 엄마 아빠를 더 자주 만나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이수진, 김윤, 혁신당 김선민. 의료계의 보수 정당 빼고는 의원들이 줄줄 다 나와 있던데 관련한 인터뷰를 미디어가 좀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재밌는 얘기를 합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과반 이상의 표를 얻으면서 당대표에 선출이 됐죠. 62. 최고위원으로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사격의 그 진종호 선수 맞습니다. 네. 친한 친윤비중을 최고위원 안에서 따져보자면 2대3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왜 따지고 있느냐 하면 지지난 번 당대표를 몰아낼 때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방식으로 당대표가 꼼짝 못하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오는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상황을 살펴보면요. 지난주부터 경선이 시작됐는데요.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의 득표율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총 8명이 나와 있고요. 그중에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후보가 경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재미없어하는 민주당 얘기부터. 당대표가 최근에 수박 노선을 하나 채택했어요. 종부세 완화? 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여정부랑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타격을 입었던 문제를 피해가겠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의 견해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모든 대선 주자는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한다. 저쪽 표 가지러 간다는 거죠. 모든 건 입장에 따라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반발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게 혁신당의 입장에 맞죠. 지금 대선을 볼을 낼 수도 없고 내도 못 이기는 당이 중도 외원 확장을 하는 건 틀린 순서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당대표 90% 득표는 그런 이재명 의원의 선택이 맞았다고 표로 판단받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이 러닝메이트 하러 나온 걸로 보이는데 진심으로 상대를 싫어하지 못하죠. 그래서 흥행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쓰레기 발언이라고 했다는데 바로 다음날 주워 담았습니다. 아니 상대당은 TV토론 나와서 지금 서로의 감옥행을 예약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기자들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순위는 앞으로 또 바뀔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정봉주, 김병주, 김민석, 전현희, 이연주, 한준호, 강선우, 민영배 순위예요. 대체적으로 제 눈에는 좋은 입법 노동자 순서대로 뒤에 배치돼 있습니다. 당심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그럼 기자들은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은 친명일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요. 기록을 뒤져보면 열린우리당 때는 친노일색이라는 말 주로 썼고 손학규, 정동영, 안철수, 밀려날 때는 친문일색이라는 단어 늘 썼습니다. 패턴이 비슷해서 별로 매력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박지원 의원의 해석이 가장 정확해 보였습니다. 그럼 친륜 허리야?입니다. 피규어를 띄우지 않고 정당히 장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하면 이걸 쉽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당심, 최고위원들을 뽑는 당심은 국회의장 선출할 때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잘 싸우고, 티나게 싸우고, 싸우다 다친 사람들한테 표가 몰리고 있다. 권리당원들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반윤이라고 누군가가 보고 싶어하는 한동훈 당대표. 당선 되자마자 오늘 인터뷰 봤어요. 최상병 특검 민주당 당론을 못 받겠다고 했어요. 김건희 특검은 기본이 안 됐다. 즉, 못 받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저 지금부터 그간 있던 일들 중에 제 머릿속을 잘 떠나지 않는 것들만 쭉 늘어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아서. 지난번에 우리 예전 그 시간에서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를 직접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수위가 높았던 게 이번 경선 기간에 한 번, 지난 총선 때 한 번 말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그 발언도 그렇고 아까 특검법, 두 가지 특검법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총선 때부터 동일하게 말해왔던 얘기였죠. 제가 말했죠. 진짜 각을 세우고 싶으면 당대표랑 이낙연, 조응천이 하는 것처럼 허구한 날 아픈데를 박박 긁어야 된다고 아직 발언으로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전후에 나경원 의원에게 연판장을 돌렸던 초선 의원들이 있었어요. 나중엔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다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선 의원들 재선이 된 결과의 뒤에는 이번에 한동훈 캠프에 갑니다. 그리고 이번 초선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히 아꼈다는 해원대의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캠프로 갔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궁금한 건 이들 정치인들에게 왜 윤석열을 버리고 한동훈한테 갔냐는 질문을 했나 안 했나 아직 못 찾았습니다. 친륜의 전사들이라더니 한동훈하고 함께하는 그림이 왜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다음 선거부터는 윤석열 눈치를 본 필요가 없으니까 당원들 표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비해서 많은 해석인데 이 해석으로만 끝나면 이건 너무 민주당한테 희망회로라고 보입니다. 여당이 민주적으로 당권을 바꿨는데 그 주인공은 이번에도 정치검사고 윤석열의 오른팔이었고 윤석열의 오른팔이었고 그가 윤석열과 갈라섰다. 그러면 대통령 도움도 못 받고요. 또 정치검사라서 중도 이미지도 안 좋고요. 그 사람의 일부 비위는 지금 대통령실과 연루됐거든요. 그런 사람이 다음 대선 주자가 된다는 건데 그리고 그걸 여당과 당원들이 합의해줬다는 건데 그건 민주당한테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어요. 이 해석이.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조중동의 사설이 내용이 같았습니다. 신임 당대표는 대통령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재설정해라. 정말 싸웠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화해하래요. 보수 언론은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힘을 합치면 정부의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서 특검정국도 대처하고 정권제 창출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 순간 믿나? 정말 보수 언론이 그렇게 믿으면 이건 민주당한테 너무 희망회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진행하고 제가 막판에 곧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해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발견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하고 바로 그날 밤 그 방송을 편집하는 동안 나왔죠. 3부 내일 체크하고 발언.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짧게 설명드립니까? 주가 조작을 하려고 외교 국책사업을 벌인 MOU를 만들어냈고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를 움직였다는 의혹이죠. 이런 게 밝혀지는 수준까지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여당과 보수 언론이 저렇게까지 위기의식이 없다? 전 아직 결론은 없는데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죠.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그곳은 알기 싫다는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우리 땅의 깊은 맛 콕집어콕김치 대한민국 위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웨이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집어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집어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될 땐 콕집어콕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백억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코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큐비엔 광고 김땡연님의 사르락토 후기를 소개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 유산균이 있었던가 혹! 독약을 드셨습니까? 여러 유산균을 드셔보셨대요 그런데 가장 빠른 시일에 확실한 효과를 보았길래 후기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2개월치 사면서 조금 주춤을 했는데 배송, 포장, 맛, 효과 모두 만족합니다 가위 없이 개봉이 잘 안된다는 후기가 있었대요 김땅연님의 꿀팁은 디벨롭이 되었는지 끝부분을 납작하게 접어서 종이 띠듯이 하시면 쉽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를 겪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력하시군요 잘 잘라집니다 참 상쾌한 복숭아 맛이라고 하루에 여러 포 드시면 외출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 포를 드시면 깊은 물의 역할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적당한 게 좋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루테인이 함께 와서 오배송인 줄 알았는데 무려 루테인이 증정이라뇨 증정입니다 좋은 물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많은 후기였습니다 네 후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과가 만점이라는데 심지어 엄청난 사은품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구매 금액별로 루테인과 MSN 폭탄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액세스몰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액세스몰에서만요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다른 일로 요즘 워낙 바빠가지고 크게 마음을 쓰진 못했는데 사실 원래대로라면 되게 놀랐을 겁니다 무슨 스타를 얘기하냐 한국말로 한국말로요? 놀랄만 해요 저도 제가 이걸 떠올리고서 내가 이 생각을 하다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알실에서 우리 유PD는 스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네 한동안 주의사항이었죠 방송 내내 특히 이제 세대적인 고민이 좀 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어쨌든 이 게임이 특정 세대에게 좀 편중된 게임이다 보니까 이걸로 뭔가 비유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잘 알거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야 그거 스타에서 이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저를 조심하게 만든 15년 전에 조카의 질문이 있었죠 삼촌 왜 어른들은 스타 비유를 이렇게 많이 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영원히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 시대에는 이건 어느 정도 특정 그룹 안에서는 보편적인 코드였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대로부터 벌써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저도 이제 스타 세대 한복판에서 스타만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느끼는 건 나의 시대는 끝났구나라는 어떤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지금의 20대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스타를 모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죠 20대 중반 밑으로는 실제로 플레이어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번에 주제 듣고 물어봤을 때는 99년생이 실제로 플레이어를 해본 제일 어린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금의 20대들 10대들은 모태신앙이나 모태야구팬처럼 돼요 부모님이 안 가르쳐주면 알 수 없는 당연합니다 제가 2017년 6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대학 강의를 처음 할 때 저도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스타에서 말하는 그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기 시작을 하는 게 2017년쯤이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제가 매년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너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임은 뭐였니? 라고 말하면 2016년 대학생까지는 스타크래프트가 1위였습니다 네 맞아요 17, 18에 들어가서 뭐가 1위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조도 많이 해보는 네 메이플스토리죠 그렇죠 네 글로 넘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답했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뒤늦게 깨달은 거죠 아 그게 대세였어? 우리는 몰랐으니까 이 변화라는 건 결국 한국 사회에서 지난 한 20몇 년간 30년간의 변화 속에서 한때 대중문화의 제왕을 차지하게 됐다 어떤 게임이 이제는 방구석에 들어갈 어떤 시기가 됐다 근데 완전히 방구석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왜? 유튜브를 켜보면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지금도 명경기 비디오 네 아 그리고 자체적인 리그도 있고 아직도 저는 봐요 네 거기 막 지금도 막 후원 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느라 직관을 못 가서 얼마나 아쉬운데 아 직관 들어가셨어요? 저랑 유면상 PD는 어릴 때 직관 진짜 많이 닿았어요 제주씨도 스타하다 만난 수준의 제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이 이제는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를 가르는 문화적 장벽이 되기도 한 어떤 순간이면 우리가 이제 이 게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닫아왔던 그 봉인을 뜯고 좋아요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 게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중년들은 왜 그렇게 저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가 그리고 그 20여 년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K컬처에 되게 선조격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시대적 의미까지 갖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이런 얘기를 올여름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이번 주에 접근이 저와 문학인이 같아요 스트레인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부족할 수 있겠죠 고인물의 고인물 이라서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릴 때 스타에 안 빠지고 텍사스 홀덤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죠 이걸 했으면 어쩔 뻔했냐 왜냐하면 이 취미는 영원하잖아요 차라리 사람들이 좀 안 보고 묻히는 게 낫다는 생각도 때론 들어요 스타다 보면 스타크래프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배경은 저는 보조 에디터가 바뀌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아저씨 셋이서 했으면 이 방송은 망했습니다 아 네 그럼요 제가 실시간으로 유프리님의 아까 전에 목표를 검증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거죠 좋아요 맞아요 스트레인저가 알아듣는가 약간 그걸 해주세요 우리가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에 뭐라고요? 니들 정신 차려 그렇죠 넘어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스타크래프트란 무엇인가 세상에 참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1998년에 나온 게임이죠 유PD가 대학교 때 나온 게임입니다 전 태어났을 때 당시만 해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나름 유명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규모의 회사는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게이머들만 좀 아는 그런 회사였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블리자드를 오늘날의 위치에 올린 굉장히 중요한 결정타를 날린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자체를 보면 별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를 보니까 약 1100만 장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저거밖에 안 팔려? 네 한국에서 한국 인구가 얼만데 한국에서 그날리가 나왔는데 1100만 장이라고? 네 몇 가지 함위를 지금 고인물들은 이미 다 이해했죠 네 한국에서는 한 카피를 만명이 플레이했다 어떠한 문화 라는 것 하나 네 그리고 해보지 않고 팬으로서 즐긴 사람은 더 많다 그렇죠 두 가지 네 이건 스포츠니까 또 한국은 PC방 문화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굳이 사지 않아도 PC방 요즘도 요금제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이 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크래프트는 패키지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이용 권한은 내가 2만 7천 원을 내고 패키지 하나를 사면 누가 해도 돼요? 평생 할 수 있고 이걸 누구한테 중고로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유료였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아예 그 감각이 없을 거예요 네 메이플스토리처럼 그냥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안에서 현지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런 온라인 게임의 문화가 보편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CD 사서 집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 건조하고 물어봤어요 모뎀플레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모뎀이 전화가 돼요?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판매량은 높지 않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어마어마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PC 기반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장르와 플랫폼의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일종의 스페이스 오페라물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개의 종족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일일이 하니까 굉장히 낯간지럽네요 아침마당 같아요 테란프로토스 저그 세 종족이 있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본 유튜브랑 정확히 똑같네요 다 입문, 종족 설명 매우 부끄럽네요 얘기하려니까 이 세 종족이 서로 벌이는 종족 분쟁의 이야기를 담아낸 스페이스 오페라물로서 만들어진 게 스타크래프트고요 당시 출시됐을 때는 PC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나 굉장한 히트를 기록을 했어요 타이밍도 참 재밌던 게 98년도에 나오고 확장팩을 포함해서 본격적인 흥행기는 말 그대로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열린 게임이었습니다 Y2K 이 인기가 굉장했기 때문에 사실 2017년 그것도 출시된 지 꽤 된 시점에도 리마스터 버전이 또 새로 나오고 FHD 기반의 리마스터가 나오죠 4K로 돌릴 수 있다 다시 4K도 되고 이것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놀라운 생명력을 유닛들 발가락 보인다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털의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살아남고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사적으로는 중요한 게 이 게임을 기준으로 디지털 게임의 문법이라는 게 크게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뒤에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정말 임팩트가 컸죠 사실상 대중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이 되면서 스타크래프트를 빼고 한국 대중문화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국인의 문화 DNA를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인들에게 그런 역량과 인프라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더 뛰어나고 특별하고 다른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방법이 없었거든요 스타크래프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국뽕의 척도가 된 거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전까지 소위 말한 한국이라는 걸 외국에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눌리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80년대 한국 얘기는 맨날 전쟁 얘기밖에 없어요 한국 전쟁의 어려운 나라 우리는 그걸 극복하는 한강의 기적 90년대 80년대 한국은 흔히 일세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종종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전국이 늘 불안정한 못사는 나라 중 하나로 끝이었고 이게 이제 2004년에 공전의 히트작 드라마 로스트 김윤진 씨의 미국 메이저 데뷔작이죠 그 드라마에는 한국인들이 중요한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그들이 회상할 때 나오는 한국은 베트남입니다 나 꽈치주는 왜 그분 발음은 차치하더라도 그분 원래 한국말 잘 못하시니까 대니얼 데이킴 씨가 페이퍼 타올 그거죠? 네 여기 있네 바로 그 장면이에요 21세기 초반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이해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걸 빼면 단 하나 e스포츠의 종주국밖에 없었어요 케이팝도 없고 영화도 없고 드라마도 없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에겐 김치, 불고기, 부채춤이 있어요를 얘기하던 80년대를 지나서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야 스타 열라 잘하는 나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 그 변화의 계기를 만든 게 스타크래프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21세기 대중문화를 얘기할 때 스타는 빠질 수가 없는 아이템입니다 이런 스타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늘 그렇지만 앞부분에 게임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게임이잖아요 제가 평소에 게임 얘기를 진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할 뿐 게임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스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인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고 또 사실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스타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지뢰 짐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자식도 나와서 스토리와 세계관과 이런 얘기 하겠구나 아닙니다 아마 스타 관련해서 여러분은 오늘 못 들어본 얘기를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먼저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RTS라는 장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그리고 멀티플레이라는 방식 그리고 자유노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유노동 네 세 가지를 갖고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RTS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생각해보면 이 단어의 활용도 얼마나 문화사의 흔적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 보통 양인들 양인들 아니어도 됩니다 대부분의 알파벳을 쓰는 언어권의 사람들은 평생 스타랑 늙어왔어도 스타를 스타라고 부르진 않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스타라는 명사는 고유명사화 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최악의 검색어죠 래퍼 퓨처의 이름 같은 거죠 우리 스타라고 하면 보통 연예부 뉴스가 많이 나와요 원래 네 보통 양인들에게는 SC1이죠 한국에서는 대체 스타라는 단어가 고유명사화 될 정도면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 존재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안 들어본 얘기인 게 제가 나름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플레이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읽어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이 세 가지 키워드 다 안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세 가지를 스타랑 얘기하지 않아요 네 공부는 고인물을 못 따라가요 저는 예습에 이렇게 또 실패한 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뭐 이명한 이영호 형진호 테란 프로토스 적으지 뭐 게임 얘기지만 게임 얘기가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RTS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도 장르라는 게 있죠 RTS가 스타크래프트의 장르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리얼타임 스트라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실시간 전략 게임 정도가 되겠죠 실시간 전략 게임 실시간 전략 게임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냐를 조금 이해하려면 실시간 전략 게임이 아닌 것과 비교를 하면 되겠죠 문명 문명이라고 얘기하면 또 게임 안 하는 사람도 모른다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단 그럼 실시간 리얼타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말은 곧 이 리얼타임이 붙지 않은 장르들은 리얼타임 실시간이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그렇죠 이를테면 똑같이 전략을 다루는 되게 여러 가지 게임들 중에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게임들 장기 바둑 체스가 있습니다 얘들은 전략 게임이에요 그렇죠 정해진 자원을 가지고 뭔가 주어진 규칙에 맞춰서 서로 전략에 따라 승패를 겨루게 되는데 이런 게임들은 턴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턴제 네 너 한 번 나 한 번 순서대로 번갈아 행동을 수행하면서 서로의 전략을 겨루게 되지요 근데 실시간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다 와도 됩니다 네 보통은 길게 갔다 오면 뭘 던져요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냐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실시간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느냐 인류가 전략을 가지고 하는 놀이들을 쭉 돌이켜보면 사실 신체적인 놀이 혹은 실시간에서 테이블로 하는 고스톱이나 포크 같은 놀이 등을 다 포함해서 잘 보면 턴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근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전략 게임은 턴에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략을 구현하려면 막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걸 첫째 너무 많은 자원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전쟁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조조군이 백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면 백만 명이 필요한 건 게임이 아니죠 그건 실제인데 이걸 가상으로 움직이려고 하려면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자 제가 백만 명인데 이걸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에 맞게 자본이 많이 들어요 그거 하나 하고 놀자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효율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대항의 시대 때도 잠깐 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일정한 좌표계 안에 존재하는 현실을 땡겨와서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양쪽이 서로 전략을 겨룬다는 어떤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보다 턴이 훨씬 편하고 직관적이고 쉬웠던 거죠 그리고 사람의 뇌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전략을 잘라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턴을 만들므로서 우리는 시간을 슬라이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 이 원래대로라면 정말 급박한 상황이죠 폭탄을 5초 안에 해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아하다 5초가 지나면 그런데 이 5초 동안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턴제으로 만들면 처음에 나는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가 색깔은 노란색과 빨간색 중 이런 선택을 줘요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이 순간을 깊게 사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 게임의 기본은 턴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략성이 생긴다는 거죠 네 비디오 게임 이전에 바깥의 플랫폼에서 이런 게임을 구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이 실시간으로 하면 얼마나 빡세겠어요 땅따먹기를 실시간으로 하면 발목 부상이 줄을 이을 거예요 잠시 후에 나올 중요한 얘기입니다 피지컬 그리고 실제로 피지컬 게임에서도 턴이라는 개념은 늘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스포츠에서 할 때 턴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들어보시면 지금 이제 턴을 가져왔거든요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드라마로 유명해진 오징어 게임 원본이 되는 오징어 말 그대로 그 오징어 게임에도 턴이 있죠 잘 보면 그 가운데 다리를 건너서 두 다리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순간과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순간 근데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부터 턴이 바뀌죠 공세가 수세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턴이라는 개념은 전략을 얘기할 때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었고 유용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피지컬한 게임들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백만대군을 이끌기도 힘들고 발목도 부러지고 오징어 게임은 저 어릴 때 제가 당사자일 때도 학교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부상자가 속출하니까요 과격합니다 싸움 난다고 피구도 잘 못하게 하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던 오징어 게임은 룰이 어땠냐면 한 사람을 아웃시키려면 상대를 바닥에 눕힌 다음에 양손이 다 땅에 닿아야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래플링 싸움이 됩니다 그죠 완전 제압을 해야 되는군요 자유형 레슬링이 됩니다 근데 그 바닥이 뭐 매트겠어요? 맨 운동장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이 다쳤습니다 그 레디에이터가 됩니다 그런 점들 이런 위험 혹은 또 아까 얘기한 피로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피지컬한 어떤 스포츠 이상으로 안전하게 전략이란 걸 테스트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한 게 테이블 게임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미니어처 혹은 그림 같은 걸로 실제 전장의 상황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테이블 탑 게임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턴입니다 턴을 중심으로 구성되게 되는 거죠 보드게임 보드게임 카드 트럼프 하다못해 턴재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 고스톱이죠 그렇죠 여기서 잘 보면 고스톱 뭐라 합니다 늦겠지만 뭐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턴이라는 건 저거예요 내가 포즈를 걸면 무한히 세울 수도 있어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게 기본 룰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바둑이나 체스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놓죠 그렇죠 너 너무하다 라는 턴 방식으로 오랫동안 전략이라는 것이 다뤄져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턴 방식 때문에 나오는 것이 시뮬레이션이라는 표현 방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턴 말 그대로 시간을 잠깐 세워놓고 고민할 수 있는 이 방식은 생각보다 전략적인 고민을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으로써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실제로 놀이 이상으로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군사적 용도였습니다 연습 이걸 가리켜 우리는 묶어서 워게임이라는 표현을 쓰죠 옛날 전쟁 사극 같은 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보면 장군들은 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뭔가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부대 장난감들을 하나 놓고 그렇죠 뭐 이렇게 밀어가면서 그리고 눈삽 같은 거 이렇게 밀어요 얼마 전에 노량 봤는데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나오죠 모든 전쟁 영화를 동서양 막론하고 다 나오죠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영화나 드라마에 늘 전쟁 장면에 그게 나오는 건 첫째로 실제로 비슷한 걸 많이 썼다 고증이 100%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장 상황을 정찰병이 봤을 수도 있고 정찰 장교가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럼 각자가 본 걸 모아서 우리 대장군한테 지금 전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뭐가 제일 편하냐 거기서 뭐 당시에 북글씨로 보고서를 길게 써서 쓸 거냐 말로 설명할 거냐 제일 쉬운 게 이 방식이에요 지도를 펼쳐놓고 부대의 상황과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 그리하여 조감도로 지휘관들이 이걸 보게 되고 지휘소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있는 누워있는 형태의 상황을 나타낸 지도와 그림 이게 시어터 전구죠 근데 그걸 그냥 고정된 그림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장 상황 이런 건 계속 유닛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된 건 지도뿐이고 그 위에 병력은 정말 누가 봐도 갖고 싶은 그 부대 모양의 장면 미니어처들 난 그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저글린과 파이어 배틀인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된 게 첫 번째 오리지널 역사의 이유고 두 번째로는 드라마상의 이유죠 시청자는 이 전쟁의 전황을 이해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도대체 이 동네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 영상 안으로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일반 조감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쫙 그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막 조선시대 고려 거란 전쟁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진짜 그 드라마를 내가 진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앞부분은 진짜 늙었다는 증거죠 손에 땀을 지고 최수종을 보고 있다 근데 그 아무리 그 드라마가 cg를 쓸 수 있는 게 허용이 된다 해도 최수종이 수염 붙이고 나서 사극을 하는데 중간에 화려한 3d 그래픽으로 자 이 전장은 다 안 것 같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건 분명히 몰입감을 깬단 말이에요 아 이거 cg라는 느낌이 파고죠 근데 전장의 막사 안에 테이블을 놓고 옛날 그림식으로 땅을 그려놓고 거기에 화차 같은 거 검차 같은 거 실제로 미니어처로 나오면 아 그럴 듯하네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미니맵을 대령하라 이상하잖아요 그 정확히 서울의 봄에서 그걸 cg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아 그니까요 네 갑자기 ppt 화면처럼 바뀌면서 막 그 엄청 굵은 폰트가 딱 뜨면서 뭐 수방사 화살표로 이동 이렇게 그래픽이 나오는데 서울의 봄 우리 서울의 봄 보고 직후에도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힘든 요소를 완전히 빼버린 친절한 영화라고 네 근데 그래서 몰입이 깨지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옛날 사극으로 가면 그게 더 심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역사 속에서 장군들은 그걸 쓰기도 했죠 그런 걸 보면 보드게임 말을 취급하는 병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공에 맨 남들 막 칼 챙기고 활 챙기고 이럴 때 너 뭐해 이러면 아 나 이거 말 닦아야 돼 그게 보드게임 세트처럼 이렇게 맞춰가지고 화차 바퀴가 떨어졌다고 바쁜 일이죠 네 왜냐하면 장군들은 그걸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 이 바퀴가 이거 어디 갔지? 화차 맞아? 그리고 이건 실제로 근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근대에는 많은 것들이 표준화되지 않습니까 대략 독일에서 1780년대부터는 오늘날 우리가 군사용어로 부르는 현대적인 워게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군사용과 유희용 동시에 모두 인기를 얻게 돼요 당시에 독일이라면서 프로이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이걸 도입하게 된 이유가 실전에서 유용했다라는 점인데 실제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되게 어느 정도 체계화된 워게임을 가지고 모의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네가 프랑스군이 돼봐 나는 독일군을 맡을게 이러고 이 유닛들을 실제로 예를 들어 부대가 이동 시간도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빨리 밀어봐 이러고 빨리 밀으면 안 돼 약간 그거겠죠 느리게 밀어야 돼 그래서 실전 같은 움직임을 해봤더니 우리가 세운 4개의 전략 중에 이게 최적이네라고 생각하고 그 전략을 밀어붙였더니 실제로 이겼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인 거죠 네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이 성공했다라는 개념이 되면서 실제로 군인의 전술 교리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네 이걸 실전으로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주로 과학화훈련단이 실제 병력을 동원한 실전을 해보잖아요 장군들 입장에서는 이게 워게임이기도 한 거잖아요 실제로 워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이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인류가 배우고 비디오 게임도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분야의 시뮬레이터를 다 집어넣고 요즘처럼 스펙이 발전한 시대에는 정말 세상 모든 시뮬레이터가 다 있죠 저걸 직접 안 해보고 시뮬레이터를 사서 안 나오고 싶은 모든 것 농기계 고치기 어떤 경우에는 시뮬레이터가 더 비싸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탑 만드는 시뮬레이터만큼은 죽어도 사고 싶지 않아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갖는 재미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 효과가 분명히 있었겠죠 실제 병사를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싸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략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의 가능성은 주사위를 붙이면서 대중으로도 퍼져나가게 돼요 대중들은 실제로 내가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재미있게 놀자가 중요하다 보니까 전장의 여러 요소들을 주사위로 치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대가 공격을 갔는데 3명이 발에 무점에 걸렸다 이거는 갑작스럽게 나오는 변수죠 이런 변수들을 주사위로 치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동시에 이 시기부터 실제 군대 그리고 민간의 놀이용으로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TRPG랑 똑같네요 TRPG는 좀 늦게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원형을 찾자면 이쪽의 기원을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런 워게임은 실제로 워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꽤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짤방으로 꽤 돈 게 있습니다 제가 만화 제목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아마 들으시면 아실 텐데 일본군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과 어떻게 싸울까요? 워게임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군 항모가 터져요 미군 공습에 의해서 그랬더니 사령관이 아니다 이건 전파되지 않았다 다시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천모들이 역시 일본 해군 강하다 일본 해군은 강해 역시 일본 해군 뭔가 자민당 같은 습관이죠 제목은 몽환의 군함 야마토라고 하네요 결과를 바꿔 발표하자 이 장면으로 꽤 유명했던 게 이 짤이 돌면서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아무렇게나 바꾸는 많은 상황에 이 짤방을 써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보스가 아니다 우리는 강하다 결과를 조작해라 강서구청장 재보선이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이럴 수가 역시 강해 그 짤방에 보셨다면 거기 나온 게 실전 워게임인 거죠 원본이 이건 줄 몰랐네요 네 그래서 워게임이라는 건 놀이도 있지만 군사적 용도로 실제로 많이 사용된 그리고 지금도 써요 원래 군사적 필요의 발명은 늘 인류를 이롭게 하는 편입니다 전쟁 빼면 네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 전쟁과 게임이라는 역김이에요 우리는 지금 컴퓨터 게임으로서의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도 사실은 전쟁용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포탄 계산하려고 애니악이 나오고 그 전에 콜로서스 마크원 같은 경우는 독일군 암호 해독하려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였고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네 네 맞아요 애초에 얘는 전쟁기기였어요 처음에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의 이기라는 건 보통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지거든요 그러면서 국가에 예산을 들여갖고 이걸 반드시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러고 만들면 이 똑똑한 양반들은 그걸 갖고 뭘 하냐 놀궁리를 합니다 항상 그렇죠 아 심심해 죽겠네 그래서 최초의 디지털 게임은 아니지만 비디오 게임의 원료로 불리는 테니스포투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실로스코프라고 해요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동그란 화면에 아날로그 그래프 삐! 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아 네네 돌리면은 네 네네 1958년에 미국 핵 물리학 연구소에서 나오는 게임인데 원래는 그 원자력 연구하라고 그 비싼 장비를 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를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항상 이런 미국 회사들은 아 연구소 직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줘 그런데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원자력 그거 봐서 뭐 해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휘김버썸이라는 사람이 제가 사실은 이 기계로 좀 재밌는 걸 만들었는데요 하고 이걸로 테니스 치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은 실 두 개와 점 하나의 움직임입니다만 그래서 개가였겠죠? 라고 하지만 야 그래도 오픈하우스인데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아? 라고 여는데 사람들이 핵 물리학 견학 나누고 다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만든 기계로 어떻게든 사람들은 놀꽁리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노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 전쟁 기계 만들어놨더니 그걸로 게임 만들고 전쟁 수행하려고 워게임 만들어놨더니 그걸로 게임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엮여서 나오는 게 오늘날의 워게임의 후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실전과 놀이로 쓰였던 오프라인 워게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넘어갔냐? 둘 다 턴 방식이었어요 기전엔 그죠? 테니스를 내가 치면 네 그리고 군사용으로 써놓은 워게임도 당연히 자 우리 군은 동으로 2키로 움직였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크래프트라는 RTS와의 차이점이에요 RTS의 RT, 리얼타임이라는 거는 턴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 게임에 컴퓨터를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조작하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규칙을 얹어줍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실제 전쟁 같아진 거네요 네 한편으로는 일장일단인 게 턴으로 시간을 슬라이스해두면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고 다만 실시간으로 상황이 흐른다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거 실전 같은데요? 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은 다 실시간이니까 게임이 요즘 세대는 턴 게임을 안 좋아해요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네 이 방식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거죠 왜 멈춰있지? 네 아니 굳이 왜? 왜 너랑 나랑 이렇게 한 번씩 죽어버려 왜 나에게 자극을 바로 주지 않아? 네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컴퓨터 게임이 없다가 생겨나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턴이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우리 때 컴퓨터 게임만 해도 전략이 대부분이 턴이었단 말이죠 이걸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로 5초만에 폭탄을 해체하라고?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약간 야 그걸 내가 손 떨려서 어떻게 해? 우리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근데 이 실시간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게임 전략 게임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버리게 된 게 전략과 전술을 기존에는 오래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었던 게 매 순간에 카운트다운이 걸리게 됩니다 상대가 뭔가 했어 그럼 난 여기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5초 이상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실시간 전략에 추가된 새로운 규칙인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타 유튜브 열심히 봤을 때 그런 걸 봤어요 그 일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를 얼마나 더 가까이 미네랄과 배치하는가가 1초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작했을 때 4마리를 어떻게 한 번에 잡아서 하나하나하나는 4개에 배치하는가 1초가 차이 나면 초보고요 네 그렇군요 이 0.01초 차이가 나중에 10초 차이가 나면 대패를 하죠 우리는 그거 연습했어요 그 앞부분만 흩어내는 것만 연습했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끄고 거기까지만 하고 끄고 저는 파밍하는 게임만 해봐가지고 처음 플레이할 때 아 미네랄을 캐야 되는구나 그래 그럼 너는 여기 가고 나는 저기 가고 하나하나씩 마음에 드는 미네랄 로프티하고 저쪽도 캐면 좋겠지 저기도 갔다 와 이러다가 죽었어요 미네랄만 캐다가 죽었어요 이제 요즘에 발전한 게이머들과 해설들은 그걸 다 해설해주죠 몇 분 몇 초면 어떤 업그레이드가 된 뭐가 나올 때가 됐다 그걸 나중에 테크트릭이라고 하죠 프로게이머들은 그 계산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찍어내면 3분 몇 초 안에 뭐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진짜 실시간 경쟁이고 그건 마치 2차 대전에서 중수를 들고 누가 얼마나 빨리 뛰어가는가가 핵무기를 누가 먼저 개발하는가로 결정된 것처럼 이런 감동이 있어요 실시간은 흥분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손이 떨리죠 진짜 엄청나게 근육을 쓰거든요 물론 장기 전에 이겨도 손은 떨리고 엄청 집중해서 해야겠네요 굉장히 힘든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전략 게임이라는 게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나오는 건 꽤 오래된 이긴 해요 이게 독일어인데 헤롯족즈바이라는 게임이 1980년대에 나옵니다 허적즈바이라고 허적이 공작인가 그래요 독일어로 2세인가요 그러면 즈바이가 2 공작2 네 공작2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은 국내에도 있었습니다 오락실에 깔려있었고 제가 또 이걸 해봤죠 근데 이때만 해도 조이스틱으로 전략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많은 전략 게임들은 키보드 마우스 시스템이 아니면 또 플레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이스틱으로 어떻게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수송기가 메인이었어요 모든 병력의 이동을 수송기를 조종해서 했죠 그러면 조이스틱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움직이느냐 빠르게 화려한 게 아니라 아 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최단 경로로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하는 방식을 실시간에 도입해서 게임 안에 집어넣게 되는 초창기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80년대부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략 게임, 실시간 전략 게임에서는 지도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앞에 전쟁용 워게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턴 방식의 오프라인 게임 전쟁이라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지도는 빠지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우스 오브 더 데드 같은 2D로 구현된 놀이공원 가면 있는 총 들고 하는 게임 있죠? 아 인형 맞추는 거 말고요? 아니요 좀비를 쏴 아 네네 하우스 오브 데드 화면 쏘는 거요? 네 하우스 오브 데드 같은 게임이나 아니면은 옛날의 횡스크롤 액션 게임 종스크롤 액션 게임들을 생각해보면 지도가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유일한 미션은 앞에 있는 적을 어떻게 죽이느냐의 문제니까 나머지의 다른 결과도 변수도 없죠 근데 변수가 늘어나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의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스트리트 파이터 2에도 지도는 나와요 세계 지도 거기 지도가 있어요? 인디아 일본에서 이기면 비행기 타고 인도에 가요 비행기 타고 인도에 가잖아요 그래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식용이군요 인도 사람을 때리러 인도에 가요 내가 여기까지 왔음 그래서 이김 근데 우리 건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 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인 의미가 담긴 지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전쟁이란 건 굉장히 추상적인 현상이거든요 뭐랄까? 전쟁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뭐야? 라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생각보다 그 그림을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쟁이란 걸 얘기했을 때 이미지는 전장이에요 사실 그렇죠 영화로서 보는 이미지도 거의 그렇고 전쟁 영화 가장 유명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면 우리가 시각 이미지로 봤던 전쟁이란 건 뭐냐면 오마 해변의 처참한 전장의 전술 상황인 거지 문학적 접근 2차 대전이란 전쟁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현상이기도 한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 빼면? 지도를 빼면 밀덕은 조감도를 좋아해서 밀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 영화, 전쟁 게임, 전쟁을 다루는 많은 것들이 결국 이 전쟁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는 지도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게임의 기원에서부터 이 지도 안에서 만약에 컴퓨터를 동원해서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준다면 병력은 어디로 가는가 물자와 장비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전선은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유일하게 파악되는 장면이 이 워게임이라는 방식밖에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전쟁에 참가하든 전쟁을 바라보든 워게임 위에 펼쳐지는 어떤 순간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란 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때야 우리가 워게임이라는 지도를 보는 순간에야 우리는 내가 전쟁을 봤다라는 인식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인간이 볼 수 없는 시점입니다 신의 시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특히 1차 대전, 소위 근대 전쟁 이전에는 아예 열기구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그때는 도저히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열기구가 처음 뜨면서 공중에서 그리는 정찰 지도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비행기가 생기면서 아 전황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소위 말하면 버드아이뷰라는 개념을 처음 떠올리게 되고 그거를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워게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게 결국 일종의 신의 시점이었구나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시점이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그려내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워게임의 결과였던 거죠 여기까지로 넘어오게 되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얘는 실시간으로 뭔가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영화는 그냥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뿐이지만 컴퓨터 그래픽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여줬다 그렇다면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두 매체 컴퓨터와 워게임이라는 거는 둘이 결합을 시켰더니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장의 순간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된 거죠 전쟁이 구체화됐군요 네 이게 바로 1992년에 등장한 DUNE2라는 최초의 RTS 게임입니다 DUNE2입니다 이건 저희가 아는 SF 소설 DUNE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원작은 같습니다 저는 DUNE이라는 개념을 게임으로 먼저 본 사람이고 소설이 그때 번역이 됐었나요? 모르겠어요 나는 소설을 본 적은 없었어요 우리 또래 게이머들은 소설 먼저 보고 DUNE2 해본 사람들 드뭅니다 또 웃긴 게 그럼 DUNE1은 어디 갔냐 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DUNE1은 어드벤처 게임이었어요 사람이 과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흥행을 못했고 저는 소설을 봤기 때문에 DUNE2를 한 게 아닙니다 저도요 마우스를 샀기 때문에 DUNE2를 했죠 우리 세대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소설 삼국지 모르고 게임 삼국지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저도 게임 먼저 하고 소설을 읽었습니다 DUNE도 우리는 소설을 안 읽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 소설은 사실 국내에서도 영화 하면서 더 확 떴던 것 같고 그렇죠 이번 영화 때문에 엄청 떴죠 사실 이 DUNE2라는 게임은 그래서 게이머들하고 일반인하고 조금 달라요 게이머들은 DUNE2 하면 아 RTS의 원조 아 DUNE 번역 소설 번역본이 2001년에 처음 출간됐네요 그렇죠 우린 아예 모를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DUNE2라는 거는 SF로 인식되지가 않고 RTS의 시초라고들 많이 불리게 되고 아까 쭉 얘기했던 워게임과 컴퓨터의 기술을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지휘관 혹은 지휘관 이상의 신의 관점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의 흥분을 지금 열심히 기억을 해보면 그런 점이었어요 이게 벌즈하이뷰는 약간 각도가 꺾여 있죠 위에서 90도 앞도 보고 180도 앞도 보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DUNE2는 완전한 탑다운 방식입니다 아 네 진짜 땅바닥에 펼쳐놓은 것처럼 그냥 천장에서 땅바닥을 봐요 그런 게임들이 덜어 있어요 액션 게임들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액션 게임들하고 구성이 비슷한데 액션 게임들에서는 하지 않는 일을 시켜요 자원을 구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고 뭘 생산을 해야 되고 뭘 생산하는 동안 동시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이걸 처음 해봐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잘 때 생각하죠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공격 눌러놓고 비는 시간에 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실시간 게임을 상대하는 나를 처음 발전시키는 경험을 했던 게 DUNE2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돌아간다고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웠고 또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총체적인 사건 소위 말해 자원을 만들고 병력을 생산하고 그걸로 전쟁을 한다는 총체적인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자원을 캔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자원을 캐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적을 잡는 가장 중요한 건 적의 일꾼 라인을 날리는 거죠 이 개념이 DUNE에서 처음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이 아 이게 바로 전략 게임이지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둑 장기 체스는 전술에 가깝지 않았느냐 다르죠 그렇죠 바둑을 생산하진 않잖아요 네 장기에서 차가 좋은데 그럼 차를 더 뽑을 수 있을까 롤 안에서 이기면 된다니까 차는 더 내리죠 이렇게 보통 그런 전략이라는 것이 컴퓨터로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컴퓨터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된 게 이 전략이란 걸 생각보다 키보드 마우스라는 인터페이스 없이는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주 잘 어울린다 몇 년 전에 나왔던 히트작인 남북전쟁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전쟁 게임이죠 실제로 부대를 다룹니다 하지만 전쟁의 다양한 측면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는 화려한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이스트데이터의 롤스앤사우스 1992년작이고요 네 게임입니다 저는 그걸 먼저 해봤습니다 듄투보다 그랬다가 듄투가 준 흥분이 그런 거였어요 아 싸움은 전면전만은 아니구나 그렇죠 전면전이 어려우면 후방을 교란하는 선택을 하거나 게릴라전을 하는 선택을 하거나 그건 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실시간 동안 이거는 우리가 심즈나 동수부를 하면서 가끔 손을 놓고 방을 바라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매력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남는 1초에 뭘 할까 그 1초는 어떻게 남길까 등등등 듄투가 1990년대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장르가 나온 거거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전장의 총체적인 순간들을 내가 직접 다 개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게이머들이 꿈꿨던 어떤 순간이 왔다고 느낀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러면서 이 장르는 붐을 이루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한국은 PC 게임 위주로 발달했기 때문에 입소문이 엄청나게 돌았죠 특히 듄투에 봐서 듄투에 봐서 이 난리가 나고 이제 막 성장하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굉장히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크게 유행하고 있을 때 그 유행의 정점에서 이 장르의 최대 장점들을 기가 막히게 재가공을 잘해요 그렇죠 이 회사가 독창적으로 뭘 만들진 않았어요 그동안 여적지 근데 항상 내는 제품들이 기존의 장르 혹은 문법이 갖고 있던 최정점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거든요 최초작은 없는데 결국 인류사를 뒤덮은 정점에 있는 작품은 블리자드게 되긴 합니다 케이팝 같은 거군요 좀 그래요 아니 디아블로 이전에 훌륭한 MMORPG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그래서 보통 이제 까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그거는 무슨 게임인가 무슨 게임인가 무슨 게임을 그냥 다 가져와서 짬뽕한 것 뿐이지는데 그 짬뽕을 잘하는 게 요리사죠 그럼요 그래서 블리자드는 야 이 RTS 장르로 우리가 뭔가를 해볼까라고 시도를 하면서 미니어처 게임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하면 한참 긴데 어떻게 보면 그 워게임의 조각들을 갖고 하는 게임이 또 따로 있는데 워해머라고 굉장히 이제 서양권에서는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를 좀 가져다가 모방을 해서 판타지 기반의 듀는 SF잖아요 그러면 엘프와 오크와 이런 애들이 나오는 판타지 기반의 실시간 전략게임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워크래프트라는 RTS 게임을 처음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와우죠? 와우의 이전이죠 와우의 모태입니다 모태 그러니까 RTS 버전의 워크래프트가 있고 이게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브리자드는 당대에 가장 유명한 걸 가장 잘 만든다고 MMORPG에는 뭐가 필요할까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1995년에는 웨스트우드사라고 지금은 굉장히 한물간 이름이 됐는데 그때는 난리던 이름입니다 커맨드 앤 컨커라는 실시간 전략게임을 또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진정한 게이머들께서는 야 RTS는 커맨드 앤 컨커가 원조다 근본이다 어디 워크래프트 따위를 들이미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 아름다운 탱크를 보라고 네 탱크 멋있긴 했어요 그렇게 RTS라는 장르 자체가 이때 엄청 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또 수작들이 많았고 그리고 블리자드는 워크래프트를 1 만들고 2 만들고 하다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스페이스 오페라로 가보자 듀운처럼 SF 스타일로 가보자 라고 해서 워크래프트 이후에 뜬금없이 저는 그때 그 발표를 잡지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우주로 나가는 거야? 우주 배경에 RTS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만들겠다고 이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미 워크래프트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RTS라는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깜짝 놀랐네 RTS라는 방식이 나오면서 중요한 건 전쟁이라는 사건 우리가 눈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총체적인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우리 눈앞에 이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보여주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네 아까 구체화가 아니죠 전쟁의 구상화죠 구상화죠 정확합니다 학술용원에 구상과 구상 학교 밖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이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로 도입됐던 군 지휘부가 쓰던 워게임이라는 방식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오히려 워게임하고는 다른 게 현실과 관계를 끊어버렸죠 이건 놀이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SF 소설 중에 엔더게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도 읽은 지 너무 오래되고 핵심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냐면 자기가 게임인 줄 알고 전략 전술 명령 시스템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게임인 줄 알고 막 거기서 엄청난 전략으로 승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린 전략대로 실제로 궤도 폭격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갑자기 네가 우리를 구했어 영웅이 되는 내용으로 오프닝이 시작이 되는데 게임과 현실의 차이는 여기 있죠 게임은 그 현실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쓰던 워게임이 실제 병력 이동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RTS라는 장르의 탄생과 성장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 보면 전쟁과 게임이라는 컴퓨터 기술과 워게임이라는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어떤 전쟁의 순간이라는 게 자칫하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었다 다만 그걸 우리가 놀이의 영역에 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뭘 좀 서둘러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눈을 위한 종합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자, 29 데이즈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5초에 한 장씩 총 누적 150만 장을 판매하는 제법 인정받는 여성용품 업체가 되었습니다 네, 스타원의 15%나 팔렸어요 오, 그렇네요 반값 생리대라는 기치 아래 유기농, 입는 생리대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전개한 29 데이즈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종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에서도 그렇죠 제품 가격을 올렸음에도 하지만 여전히 가장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친환경, 식물성, 섬유인증 등 좋은 생리대가 되고자 노력은 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첫 생리대라는 후기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고 하시네요 29 데이즈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스타원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스포닝풀이 50원 오른 거죠 아, 예 광고라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한 가지만 잡념을 이야기를 하면 워게임을 해보는 이유 인류의 원래 이유는 워를 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손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 워게임을 기반으로 단체 연습도 해봅니다 한국의 연합훈련 같은 거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워게임을 만들어 놓고 교리를 지켜가면서 전군이 움직이는 연습을 해봅니다 피만 안 나는 전쟁을 해봅니다 게임이 익숙해지면 진짜 전쟁을 잘할 수 있거든요 플랫폼의 용이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용이하게 하려고 전쟁은 게임과 친해집니다 나중에 다시 그렇죠 이게 기술적인 역설이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미 해군 핵잠의 액박 컨트롤러죠 게임 컨트롤러로 조종을 해요 그 컨트롤러는 핵잠용으로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액박 정품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조종사들도 제일 많이 써봤고 익숙하죠 쉽게 배울 수 있으며 고장 나면 마트에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중요하죠 예비 부품이 수만 개잖아요 그로 인해서 전쟁이 게임 같아집니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비인간적이 되죠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 온 모든 것과 게임은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얘기를 한참 했죠 그리고 RTS라는 장르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분리되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방송도 실시간입니다 네 시간을 다 썼어요 아, 진짜? 네 30% 했네? 큰일 났네? 내일 해야 되겠네? 네 내일 해야 되겠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실시... 우와 최근에 들은 가장 자기 고백적인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내일 돌아가세요? 걱정되네? 왜? 그런 중요한 얘기라고 그래? 시커퍼게 문화기인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일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게 했고 전쟁도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과 가장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런 개념 정도 배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더 해보죠 화이팅! 558회 목요일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건 내가 놓쳤어 야, 난 이거 분량 딱 맞춰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분명 아침엔 그렇게 들었었어요 아니, 난 진짜 시간을 안 놓치거든요, 웬만하면 XSFM입니다 I, D, W, K 4고1회 운 seldom 이 시간에 될 수 있다 2017 표시로 prowstrings babe capture 그녀들이 심한 이빨 음 us